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면적 출하량이 사상 최대 분기별 성적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2분기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지난 1분기 30억 8,400만 제곱인치보다 2.5% 늘어난 31억 6천만 제곱인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출하량과 비교했을 때도 6.1% 높은 수치입니다. 이 같은 결과는 강력한 수요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의 출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